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근데 어떻게 가서 까불어? 어떻게 까불까? 응? 어떻게 까불까? 동협이가 신랑 신부라고 생각하고 아니 모르겠어요, 솔직히 일단 까불으면 모르고 일단 가운데 부분은 확실히 내가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 반조 부분에서? 응, 가운데, 반조 이때가 우리가 걸어 나오는 거 딱 걸어 나오고 거짓말은 거짓말은 거짓말 미친다! 이걸로! 이걸로! 나! 미친! 너! 야! 나! 나 이거 안 돼! 나도 안 돼! 나 안 돼! 뭐 어려워?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 밤하늘에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 품인 나의 집이죠 새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움만 많아요 그대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에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르리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사랑해요 그대의 처진 어깨가 내 맘을 아프게 해요 잘 해준 것도 없네 나라서 그대의 고운 손이 세월에 변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르리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대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랑 세상이 등 돌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르리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라라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라라라 라라라 저ой 라라라 노래를 좋아라 라라라 아이들이 괜찮아요.